오늘도 송이산행에 올랐습니다. 홀레가 송이가 없다고 하던데 주위에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3년밖에 안되서 그런지 홀레가 제일 많이 찾았어요 지금까지 아직도 작년에도 10월 말까지 송이를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 거의 말에 끝났지 싶은데 지금 이제 10월 첫째쯤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작년보다는 빨리 끝난다고 하던데 날짜가 좀 당겨졌다고는 하던데 그래도 아직은 송이를 더 찾을 기회가 많지 싶어요 제가 이제 잘 찾게 되어서 많은 건지 아니면 제 눈에만 송이가 보이나 저는 원래가 최고 많아요 잘 찾고 있어요 작년까지 해도 거의 못 찾았어요 사실은 신랑은 그나마 찾았는데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못 찾았어요 무서워서 찾지를 못했어요 신랑은 저쪽에 있거든요 지금 저는 이쪽 신랑은 저쪽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바로 옆에 있었고 길에만 서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무서웠어요 3년차 되니 진짜 간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찾으니까 못찾았겠죠 오늘도 열심히 찾아볼랍니다 첫 송이 발견 여기에서 여기에서 송이를 찾아보세요 사실 제가 먼저 지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봐 저도 나름 요즘 잘 찾는데 저 지나가고 한참만에 신랑이 여기는 크게 볼록 다네요 요게 두 개나 두 개나 있다 두 개나 아 상둥이 반가워 상둥이 송이 아이고 진짜 똑같다 자매일까 형제일까 아 좀 작기는 한데 오 뿌리는 깊다 아 이정도면 좋아요 한번 보자 요거도 클까 하나 둘 하나 둘 아 아 아 예쁘다 예쁘장하네 요 상둥이 맞아요 너희들을 상둥이 송이라 불러주겠스 반갑다 상둥이 송이들아 오 오 와 길 바로 옆에 아주 이쁘고 큰 것이 와 아 아 이야 가시 개야되나 머리가 해야되나 예쁜데 이만하면 예뻐 바로 옆에 또 하나 아 아 찾고 난 뒤에 아 아 아 또 부러질라 조심조심 와 하나 둘 하나 둘 흐흐 흐흐흐 흐흐흐 요거는 못생겼다 흐흐흐 그래도 예뻐 와 요렇게 올록 올라왔는데 딱 뒤집으면 송이랍니다 아 송이는 요렇게 숨어있어요 볼록 올라온 것을 공략하면 초보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답니다 송이는 요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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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길다 오 날씬하면서 엄청 길어요 오 좋아좋아 오늘도 아주 긴 거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송이를 찾네요 안녕 또 새로운 곳 하나 둘 아이고 탁탁탁 아이고 예쁘다 예쁜 송이 발견 오 많이 많이 굵을 듯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오 우와 우와 되게 오 오 아야 좋아요 이만하면 저는 큰 것만 찾 하긴 작은 것도 찾았어요 밑에서 밑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고 위에서 쳐다본 신랑이 찾았죠 이야 위에서 보면 보통 밑에서 우로 찾는데 그러면 저는 못 찾고 위에서 위안참캐 밑으로 보면 이렇게 보였답니다 머리는 좋은데 뿌리는 짤래 대대 대는 짤래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으면 짜잔 세상에 송이는 정말 다양하게 숨어있어요 짜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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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덮어놓고 아이고 열로 매일 지나갔는데도 못봤어요 신랑이 찾았어요 아이고 열로 매일 지나갔는데도 못봤어요 저한테 Von 감사합니다.